저희랑 희소니랑 뽀뽀했다... 꼴레리꼴레리...? 누구야! 누가 저런 거 샀어!! 아침부터 진짜 썰받네 야! 내가 어jing뻛 pavement이니 어쩐지 뭐다 없다고 하니 selected to come to us 너 배분이야 아유 너 배분해 애들이 울려토 어퍼 훔친 거로 스케 까불어 부지런 왜 니 피고가 있어 피고가 있어 뭐? 니 문제 하늘 나라긴치 야 너 왜 없게 돌아가서 큰 것도 모른다 으응